몸이 안 떨어졌는데 몸이 안 떨어졌는데 전통이 안 돼 전통이 안 떨어졌는데 소화는 안 떨어졌잖아 고추가 소화가자 이게 특이해요 고기도 많아요 고추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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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거는 끓여놓고 고기로 도료 Monte 고기를erst 고추도 많이 넣어서 고추를 있어 연기 로즈 반찬은 여기 가운데로 드세요 반찬은 여기 가운데로 드세요 반찬은 여기 가운데로 드세요 우리 23년 11월 11일인 1시 5분 입니다 신당동 시작에 있는 보신탕 집에서 점심식사 대접을 하는 중입니다 고통으로 들으면 되죠? 네 고통으로 들으면 되죠? 여기 가면 끝내줍니다 그래 지금 여기 찍는 것도 말소리도 찍읍니다 여기 무슨 보신탕이에요? 전주 보신탕 아니에요 진도 진도 보신탕 말해봐 진도 보신탕 진로? 진도 여기가 먹는 곳이 진도 보신탕입니다 신당동에 있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이고 너무 이뻐 약바를 받아 약바를 받아 우리 우리나라 사는 체계를 쌀을 먹어야죠 쌀 국 김치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약을 먹어도 약바를 받아 예 철등을 민두하는 거예요 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